안녕하세요. 저는 울보를 연출한 이진우라고 합니다. 이 영화는 제가 연출한 첫 번째 영화입니다.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의 청소년 시절 경험과 어느 사회복지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.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 오게 되어서 이 영화로 오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. 폴란드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척 궁금하고요. 무척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